3차 3차 사랑? 응 아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 꽃을 좀 더 이루고 가끔 너무 좋아요 좋은 한 벽에 못 먹어야지 이번에는 한 벽에 못 먹어야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는 한 벽에 못 먹어야지 음흠 오, 세상에 이곳이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복지. 잘 빠지지 않나요? 네. 모든 게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네. 제가 이거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 느낌이에요. 라지치. 네. 네. 아니요. 김치. 모든 김치. 모든 김치. 네. 감사합니다. iliar. 좋아하실 거군요. Dear Home. Homey? Homey? Dear Homey. I really didn't know. My home just got me a birthday gift. Thank you, Boopji. The red one that you have you don't like it. The white one you used. 그리고 그 쌍드릴게요. 그리고 이 للم색은 아주 비슷해요. 맛있어 Cheese. 아깝도 혹시 해? Mr.Humbo. 왜 그래? 너무 силь그런 맛 fest. 이 소통에 정말 좋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건 완벽히 제가 어서 오빠. 감사합니다 그 식품이다. 네. 하달야될가 생긴 그릇에an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 룰 입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새로운 메이크업이 없을때 그래서 제가 위험할거에요 저는 약간 약간 반가운이 반가운이 근데 괜찮아요 아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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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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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시간을 먹겠습니다 이 룰 입술이 너무 좋아 2분 후 저는 이 룰 입술을 열어줘 이 룰 입술을 열어줘 이 룰 입술은 Links retired 선생님 스테이 저는 이 이것은 되게 велос이거든요 선생님 단밤에서 룰aş 친구 earbuds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완전 새로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식사는 뭐지 뭐지? 아, 사시지 너무 맛있어 아... 아... 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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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고 오늘 내 부모님을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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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 비 좀 맞았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지금 혹시 5분 한 거예요? 네 아 30분이요? 아 30분이요? 아 알그레인 하이벌 네 네 아주 멋진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래 네 네 네 네 커피? 다같아? 아침에서 피곤해 예전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고팠어 새하얀 컵이 불가능하니 그리고 이제 비가 흥미를 났어 그래서 더 흥미를 났어요 응 컴 컴 아 아 그래서 마이팅 네 예, 이는 좋은 angle 오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 Terrace Terrace 아름다운 뷔플리스 네, 이 뷔플리스 이 뷔플리스 이 뷔플리스 해사맛 한국의 커피는 정말 놀라운 한국의 커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다. 한국의 커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사무소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 한국인의 아이디가 아이디가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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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들은 철시에서 따라서 생년월일 과정한 개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생년월일 과정에 유의 주의를 통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저는 외국인 분이 아버지와 같이 흥미리 유의 주의가 le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월일과 제 fur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은 자막을 통해 신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departamentos으로는 내 수업을 통해 신용이 가능합니다 so, 우리 다섯 오후에 여쭤 도착했지만, 9시에서 10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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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에서 나머지 나머지 커플 네 응 우리의 좋은 미래 좋은 미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이곳은 아주 멋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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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카페입니다 여기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네, 지구가 왔습니다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너무 쪄다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까? 머리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네, 왜 이렇게 할까? 너무 웃겨 아, 괜찮아요 손으로 왔어 좋아 너무 맛있다 아, 큰 색 네, 보기지? 네 아, 그 혼인 서류 제출하려고 왔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 저번에 다 앉으세요. 아, 예. 어, 이거랑 저번에 말씀하신 거, 번역해 보시라고 한 거. 네네. 신분증? 네. 이거 여권이랑, 이건 제 신분증, 그리고 이게 미혼증명서, 이게 출생증명서고. 한국 한 채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틀리면 다시 써야 되나요? 이거 보고 쓰세요. Are you ready for the army? I heard your word in the army. 아, I'm back! I think I'm ready. You know, before I was nervous about it, but no. He can help you a lot with it, so that's, yeah, that's good. 저 안에, 그, 한국 이름 제가 써도 되죠? 음, 안 돼요. 사이만, 천사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성 말고 이름. 이거, 이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 네. 이거 한 여, 성이 여섯자인데. 아, 성이 여섯자야. 내가 내 passiert my last day, 너무 잘 모르겠는데. 아, 아, 나 알아요. 바 Uganda의 경우는 너무 크지 않아요. Just Emilia. Just regular sign that you used for the card. 입력기준지는 세리비아잖아요. 네. 그냥 세리비아예요? 내가 로 maker's own company는 안 하셨고. 아, 네.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나오면은 예스 네 제 이름은 어 지금 승무원인데 서비스직이라고 네 됐다 서비스직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함께 먹자 우리 가족들의 목소리를 먹자 네,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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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again we're going back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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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지? 엄청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잘생겼어 어제 생일이 오늘 결혼해 오늘 결혼해 10일에 뵙겠습니다 10일에 뵙겠습니다 10일에 뵙겠습니다 10일에 뵙겠습니다 부부지 just came to Korea for a layover just to get married and sign the marriage paper and now she's going back we're going back but we'll see each other in Bangkok very soon we're going to have the right to get there yeah i need to let it dry a bit let's go it's time to go back to Dubai for you 부부지 yes my goodness i love you i love you too okay i'm going to take my new ride today all right yeah of course yes i promise yeah all right se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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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